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용곤충 고소의 추출물이 근감소증 개선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 약으로도 개발될 수 있을까요?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기 마련. 최근 고령 인구가 증가하며 근감소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데 아직 치료제는 없습니다. 갈색 거절이 애벌레라 불리는 식용곤충 고소의입니다. 특히 단백질의 함량이 51%인 고단백 식품. 고소의 추출물을 근육세포에 처리해봤더니 근육 분화 촉진 유전자의 발연률이 60%나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근위축과 감소가 있는 근육세포에서는 근위축 관여 유전자가 36% 줄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식용곤충 고소의 근감소증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으로써 식용곤충을 기능성 메디푸드로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은 세포 실험 단계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 실험과 임상 연구 등을 통해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감소증 완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판매 촉진 및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라이프의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4년부터 갈색 거절이 유충 등 7가지 곤충을 식품 원료로 등록했습니다. 지금은 환자식과 가공식품 등 180여 종의 곤충식품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btv뉴스 엄상현입니다.